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설정 하나 때문에 내 계좌, 사진, 위치 정보까지 고스란히 털릴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기능이 이미 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능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폰 사용자라면 반드시 꺼야 할 보안 설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찾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딱 요점만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수많은 보안 문제를 해결해온 사이버보안 전문가입니다. 코시팅 운영진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보드입니다. 혹시 문자나 카톡에서 집주소나 계좌번호를 복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안에 클립보드라는 공간에 그대로 저장돼 있어요. 문제는 악성 앱이 이 클립보드에 접근하면 여러분이 복사한 계좌번호, 카드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안 사고 중 상당수가 이 클립보드 요출에서 시작됐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자메시지 입력창을 길게 누르면 클립보드 아이콘이 보이는데 두 곳 중에 아무 곳이나 눌러보세요. 여기에 저장된 내용을 하나하나 삭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에서 보이는 클립보드는 같은 곳을 사용하니 한 곳만 삭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추가로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휴대폰 설정, 무한 및 개인정보 보호,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 기능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때마다 경고가 뜨니까 바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을 마치셨다면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 동호인들과의 연락처 등 사생활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진 위치 정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날짜뿐만 아니라 촬영한 장소에 GPS 좌표까지 저장됩니다. 가족 사진이나 집 앞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 곧바로 위치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메라의 토미바퀴 설정, 위치 태그 기능을 꺼주세요. 이제부터 새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미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을 일반화질러 나와의 채팅 카톡으로 보내고, 보내 온 사진을 다시 저장하면 위치 정보가 제거된 상태로 남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 아이디입니다. 혹시 평상시 대화한 주제랑 똑같은 광고가 계속 내 휴대폰에 보여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건 핸드폰 속에 광고 아이디라는 오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 화면을 위해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에 돋보기를 눌러서 광고를 입력 후 검색하면, 광고 관련 설정들이 보이는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정보 메뉴에 있는 광고를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광고라는 항목이 또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이디 삭제가 없으면 광고 아이디 재설정이나, 맞춤 광고 제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적 광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하셨나요? 그동안 생활 속 대화 주제로 광고가 떠서, 혹시 내 핸드폰이 해킹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셨죠? 광고 아이디는 악성 코드나 해킹과는 무관하니 안심하시고, 이 기능을 꼭 기억하시고, 스마트한 IT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자 속 잉크 차단 및 악성 문자 자동 차단입니다. 스미식 문자, 그냥 눌렀다가 이상한 앱 깔린 적 있으신가요? 문자 메시지 앱에서 점 3개를 눌러 설정을 누르고 추가 설정을 찾아 누르세요. 웹핑크 미리 보기와 링크 열기 허용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수로 누른 링크가 바로 열리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악성 문자 자동 차단 기능은 경찰청과 통신사에서 지정한 위험 번호를 자동으로 걸러주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꺼진 채로 두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문자 메시지에서 점 3개를 눌러 설정을 클릭하세요.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 악성 메시지 차단을 켜시기 바랍니다. 상단의 수신번호 차단은 차단을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설정하셨다면 상당수 사기 문제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입니다. 공식 스토어가 아닌 경로로 앱이 설치되면 해킹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해결 방법을 함께 설정해 볼까요? 휴대폰 설정, 무한 및 개인정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을 클릭하세요. 휴대폰 기종에 따른 UI가 달라, 기타 보안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앱은 절대 깔리지 않습니다. 혹시 공식 스토어 앱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앱으로 확인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잠시 그곳 설치하시면 됩니다. 6. 보안 위협 자동 차단 여섯 번째는 최신 삼성 기기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보안 위협 자동 차단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백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삼성 휴대폰 최신 기기 설정을 알아볼까요? 휴대폰 설정, 무한 및 개인정보 보호,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ON으로 설정하세요. 사용 동의 클릭,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면, 플레이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공식 스토어가 아닌 프로그램, 즉, 인증되지 않는 출처의 앱이 설치를 시도할 때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안전한 앱으로 확인된 경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잠시 끄고, 다시 시도하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 메뉴가 없다면, 이전에 설명드린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만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물리적인 보안 팁 마지막 일곱 번째로, 두 가지 물리적 보안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드라마, 음악, 스포츠, 공부 등 활용 용도가 다양하여, 개인 사생활 정보 노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필름은 옆 사람이 내 휴대폰 화면을 훔쳐보는 걸 막아줍니다. 카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문방지 필름인데요. 지문방지 필름은 화면에 남은 지문 자국으로 패턴이 유추되는 걸 찾아납니다. 실제 범죄에서 활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생활 보호 기능과 지문방지 기능이 동시에 되는 필름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설정,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두 가지만 실행해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 설정, 오늘 꼭 해보시고 가족과 지인분께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생활보안 꿀팁,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명란에는 보안 관련 추천 아이템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요.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